음악 놀 곳도 별로 없고 뛰고 싶으면 운동장 가서 노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음악 학생들이 앉아서 쉴 곳이라든지 편안하게 이야기할 곳 이런 시설들을 학생들이 한번 스스로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 음악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건축해보고 싶었어요 단지 뚝딱뚝딱 누가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공간이길 원했습니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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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학교 오는 게 재미있고 신나요. 예전보다 학교가 더 재미있어졌어요. 아주 많은 공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느껴보지 못했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. 일단 웃음이 있어요. I love you.